한글자막 by 한효정 그가 먼저 손 내리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사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우선 전길 원했네 나는 왕길을 사는 거야 오 강조한 나의 육시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그가 먼저 이owment enables 우리의 안 원했고 그가 먼저 이owmentえ 가는 가 Dr. 장아 인도에 계산 오늘 모든 날은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모으고 이렇게 그냥 뒤로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희망을 주님께 맡긴 죄로 내가 먼저 숨겨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모두 짓고 있고 있네 내가 먼저 숨겨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했네 날은 버틴의 삶이라 오 주와 강가의 신이여 오 성을 끈 나의 정신이여 왜 나의 이름은 사랑을 받으셨어 왜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을 받으셨어 왜 나의 이름은 사랑을 받으셨어 왜 나의 이름은 사랑을 받으셨어 왜 나의 이름은 사랑을 받으셨어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봉불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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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